저기 울릴들 기저소리 기저는 품고 소사해는 나를 신뢰는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썬데이레스로 갑니다 저희가 이번에 뜻깊게도 페어뮤직코리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저장거법으로 인해 매장에서 사용되는 음악의 가치가 한없이 낮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평균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저장거법을 개정하고자 외치는 페어뮤직코리아 저희 썬데이레스도 함께 지지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질기하자마자